반갑습니다! 저희 오순도순조의 컨텐츠는 천페소 챌린지! 오늘 오순도순조는요 저희 지금 IT마크 나이트 마켓에 가서 천페소로 음식을 사먹을 겁니다 천페소는 한국돈으로 2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음식을 얼만큼 사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우말 미스! 안녕! 저희는 지금 IT마크 나이트 마켓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있을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고고쌤! 발콜로 치킨 하우스 고고쌤! 안녕! 가격은? 가격? 160cm 160cm 얘는 생선구이 160cm 얘는 뭐지? 스프레이 립스? 돼지고이일 것 같아요 포크비비큐도 포크비비큐는 110cm 그러면은 치킨으로 먹어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치킨으로 먹어볼까요? 헬로우 우리 원 투 뭐? 치킨? 원 치킨? 여기 중에 4,000원 나무 금액 그러면 840원 어? 시식이다 시식 이게 시식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돼지 뇌랑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돼지 시식에는 돼지 뇌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 약간 돼지 뇌장 이런거 같이 섞어서 부속품 부속품 하고 그러면은 포크 시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배소 100배소면은 2300원 정도 2300에서 500원 아 포크 시식 1포 100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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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다 얹어먹는 덮밥 같은 오! 계란후라이 2300원에 계란후라이다 초과 스파이씨 조금 조금 약간 저렴한 해산물 해산물 하나 해볼까? 여기 해산물 진짜 싼 데 솔직히 이거 진짜 싼 데 한 번 해볼까? 149면은 3천원 정도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알리망고인데 제가 먹어본 필리핀 셰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필리핀 망고 셰이크 특징은 다 생과일을 간다는 거 인정? 맞아요 제가 오리지널로 먹을게요 네 아, 위원 알리망고 오리지널? 구매행 구매행 여름? 저는 티나 125면이 154면이 114면이 125면이 155면이 155면이 네, 저는 없네요 저번에 오리지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리망고입니다. 이쪽 위에 아이스크림이랑 생망고가 올라가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제가 아다 왔는데 본인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200배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일반적인 음식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을 원합니다. 네. 이제 밥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맛은 아직 안 돼.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소금을 먹은 후회를 켜고 그의 원하는 응원의 생활에 저는 맥주를 사볼게요 필리핀은 맥주가 정말 싸서 266페소로 제 생각에 3병까지 살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맥주가 정말 쌉니다 이쪽에 보면 필리핀 대표 맥주 레드홀스랑 이쪽이 선미굴 여기 아마 레몬, 사과 레몬, 사과, 그리고 레드홀스 Excuse me, how much is it? 80페소 80페소 400페소 3컵 병으로 이용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큰 병 사서 플라스틱 컵에 옮겨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병들이 나라에서 수거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거해서 맥주를 채워서 다시 재파는거 같아요 200페소 65페소가 나왔어요 50페소 필리핀 특집 얼음에다가 맥주를 먹습니다 망고템 50페소 망고템 괜찮은데 2016년에 숙소 90페소 5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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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페소 예전 이제 마이틱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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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진짜 필리핀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한게 맛있어. 맛있게. 딱 씹다가 밥은 짜지 못하는데 오징어의 소스 때문에 밥이 살아. 오징어 씹으면 그 쫄깃함이 진짜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버터형과 이. 우와. 버터형이 진짜 많이. 필리핀 오징어. 필리핀 오면 꼭 먹어야 돼. 망고를 생으로 갈아서 인조적인 단맛이 아니라 망고 자체가 달아서 아무것도 안 물리고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진짜 여기가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도 진짜 맛있어. 러비에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맛있다. 맛있어? 미트볼 파이? 코디 기다리고 있어. 맛있어. 진짜 피자 토마토 호소스가 안 나. 맛있어. 멕시코 음식 중에 엠파나다라고 했는데 멕시코식 만두인데 딱 엠파나다 맛이야. 아 비슷해. 엠파나다라고 적혀있진 않은데 솔직히 그냥 엠파나다야. 똑같아. 모양과 나락변이지. 여러분 이렇게 IT파크 나이트 마켓에서 한번 먹어봤네요. 메뉴 한 7개. 돈은 24원 남았는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플리핀 IT마크에 와서 저렴한 가격에서 많은 음식 먹어보세요. 안녕. 안녕.